나 10분정도 늦을 것 같애 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요거를 학생들이 막상 딱 말을 시키면요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10분정도 늦을 것 같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명 중에 9분은요 요렇게 해요 I might be late for 10minutes 요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이거 시켜보면요 I might be late for 10minutes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쵸? 뭐 might be 대신에 I think I'm late for 10minutes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자 근데 이게 맞는 문장일까요? I'm late for a meeting I'm late for a meeting 미팅 늦었어 I'm late for a meeting 한 번 더 I'm late for a meeting I'm afraid I'm gonna be too late for dinner I'm afraid I'm gonna be too late for dinner 이렇게 나왔죠 I'm afraid 자 I'm afraid가 났으면 두려워하다는 의미보다는요 보통 일반 대화에서는요 일상 대화에서는 I'm afraid 하면요 안타깝게도 이런 정도의 의미요 알겠죠? I'm afraid 안타깝지만 I'm gonna be too late for dinner 나 오늘 저녁 너무 늦을 것 같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요 I'm late for taekwondo 이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? I'm late for taekwondo 나 taekwondo 늦었습니다 자 빨리 가야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Now if you'll excuse me I'm late for taekwondo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I'm late for a meeting 나왔죠 Now if you'll excuse me I'm late for taekwondo 라고 나왔습니다 I'm afraid I'm gonna be too late for dinn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Late 다음에 fall이 나왔죠 그 다음에 Meeting, taekwondo, dinn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? Late fall 다음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죠 뭐가 나아요? Activity가 나왔죠 그쵸? 어떤 하는 행동 미팅이라는 내가 해야 되는 것 태권도 클래스 가서 하는 것 디너, 저녁 먹는 것 어때요? 행동이 나왔죠 Activity가 나왔습니다 첫 날에서부터 20분 늦었다고? 아 that's rough 야 그러면 안되지 아 힘들었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20분 늦었다고? That's rough I'm 15분 늦었죠 I told you I don't want them hovering 걔들, 얘들 말하는 거죠 얘들이 hovering hovering, hovering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그 뭐라고 하죠? 어 할 일 없이 약간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그때도 hove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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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리콥터가 이 공원 빈 어 헬리콥터가 여기 있을 때요 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맴두는 거 있죠 이때도 hover 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잠자리가 맴둘 때도 hover 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원 예를 들어 12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주변을 맴두는 거 있죠 1198원 1202원 1205원 그렇죠 1195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hover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I told you I don't want them hovering My second child, Jamie was two days late I didn'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My second child, Jamie 두 번째 아이 Jamie가 was two days lat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내가 예정일 있잖아요 예정일 보통 due date이라고 하는데요 due date보다 이틀이 늦게 나온 거죠 그렇죠 And I didn'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요 My second child, Jamie was two days late and I didn'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I planned ahead We're ten minutes early I planned ahead 우리 미리 계획한 거예요 We're ten minutes early 우리 10분 일찍 왔다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I planned ahead We're ten minutes early I'm late for 다음에는 액티비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늦었다 하지만 몇 분 늦었다라고 할 때 몇 시간 늦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요 I'm 다음에 시간 늦은 시간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요 미리 왔을 땐 early 늦게 왔을 때는 late 하시면 돼요 그래서 I'm late 하면 나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20분 늦었어 I'm twenty minutes 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두 시간 늦었어 I'm two hours 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 이틀 늦었어 I'm two days l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표현이 early가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두 시간 늦었어 하면 I was two hours late for the meeting 하면요 나 미팅에 두 시간 늦었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I'm late for 다음에는 액티비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분 늦었다 어느 정도 늦었다라고 할 때 자 I'm twenty minutes late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같은 것은 자신있게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처음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Jeri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